제15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, 즉 RCE 회의가 통영 RCE 세자트라 숲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키르키지스탄의 교육자 역량 개발과 방글라데시 청년의 참여 등 각 나라의 도시별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